디테일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. 디테일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. 디테일이 더 많이 움직여요. 디테일이 더 많이 움직였어요. 근데 잘 나오는데요? 네 이쪽에서 살짝 무너지던 것도 바로 잡혔어요. 이쪽에서 잡힌 게. 이게 확실히 두께가 두꺼워서 재료 양이 많으니까 살짝 무너지는 건 어느 순간 커버되나 봐. 지금 실린더에 이 정도 있던 게 이렇게 줄었어요. 많이 쓰네. 이게 그러니까 거리로 생각을 해야겠다. 얘는 그럴 것 같아요. 무게 대비. 거리가 길면 압출이 재료가 생나거나 손짓량이 진짜 빠르네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만하게 했다 그러면은 너무 작아서 모양이 다 깨져서 싫을 건데 크니까 모양은 나오는데. 여튼 그 소음은 익스트루더에 너무 과한 일을 시키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소음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재료의 물기 정도나 압출량 속도 압출 퍼센테이지 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진짜 소음 거의 없어요. 특히 얘는 거의 팬도 없어요. 팬이라고 해봤자 저 보드에 있는 팬이 하나인 것 같아요. 보드 열 시켜주는 거 밑에 있는 거. 그래서 팬 소음도 없어요. 왜 우리 3D 프린터 요새는 팬 소음이 더 크다고 막 하잖아요. 팬 소음 자체도 없고. 되게 조용해. 막 이게 다 흙이에요. 하얀색이. 다 청소해야 돼. 여기 지금 막 책상 위도 이래요. 지금 난리가 아니야. 청소할 게 끝없이 보입니다. 뒷정리 한 시간 할 것 같아요. 딱 진짜 괜찮을 때 끝날 것 같아요. 어? 무너진다. 어? 무너진다. 무너지는 게 아니라... 아니 뭐... 무너졌다. 여기서 그냥 끝내고 짜야 될 것 같은데요? 아... 욕심이었다. 무너졌다. 아... 욕심이었다. 아... 욕심이었다. 오! 완전히 파이천이 펴졌다 근데. 펴졌어요. 흙이. 이대로만 구춰도 해볼 것 같은데. 이게 뭐야 이게? 무슨 난리야? 일단은 예상 원인은 바닥에 안착이 살살 약했거든요. 바닥 안착이 약했었는데 위에 쌓이면서 무게가 이게 흙무게잖아요. 흙무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넘어지면서... 넘어졌는데 너무 웃긴 건 아! 넘어지면서 이렇게 펼쳐졌어. 흠... 내가 또 건드렸어. 이대로 내비둡니다. 이건 이대로 구춰라. 자...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